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3분 미만 학평 어퍼 솔루션 힐링 영어 포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댓글을 다 읽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호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3분이 넘었다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만큼은 3분 이내에 제가 끝을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자 15초 컷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넘기면 문장 하나 나와. 그러면 그 문장에 괄호가 있거든요. 선택형 문제? 그 둘 중에 올바른 하나를 딱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문장이 좀 기니까 1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두둥. 탁! 15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5초 담았어요. 끝! 여러분들 정답 뭡니까? 시작! make! make가 정답이었어. 왜? 동사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동사자리. 그럼 이게 왜 동사자리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한 단순화된 설명은 is that절이다. 그럼 여기서 that은 뭐예요? 접속사 that이에요. 그죠? 한 단순화된 설명은 바로 that절이야입니다. 그럼 접속사 that이니까 뒤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 문장 나와야죠. that부터 해가지고. 그럼 이제 뒤에서부터 완전 문장이 나오는 걸 잘 세보시면 되는데 바로 뒤에 as 나왔죠. 얘는 뭔 뜻이야? 뭐뭐 할 때 라는 뜻의 역시 접속사예요. 웬같은 거예요. 웬같은 거. 그럼 얘는 부사절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as가 이끄는 덩어리는 문장 성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럼 as부터 어디까지가 덩어리입니까? 여기까지 아니에요. 여기까지 묶으셔야 돼요. 이 as 덩어리도 역시 완전 문장 덩어리를 이끌거든요. 그럼 봐.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업무를 한다. 완전 문장 딱 나왔죠? 여기까지만 딱 묶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업무를 할 때 오케이. 이제 주어 동사가 제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 주어에게. 뉴런들은 다시 말하면 신경세포들은 됐어요? 자 뉴런들 즉 신경세포들은 이제 뭐 나올 차례입니까? 동사 나올 차례죠.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만들어낸다. 아 동사 자리. 뭘 통해서? through communication gateways 전달 관문을 통해서 근데 뭐라고 불리는? synapsis라고 불리는 그러면 여기서 불리는 이거 동사 아니에요. 뭐뭐라고 불리우는 전달 관문이니까 얘는 pp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make가 딱 하고 나왔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is, that,절 이 접속사 대심으로 접속사 뒤에 든 완전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완전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자리 따라서 정답은 make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